안녕하세요 여러분 로고홀릭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 나온 이런 물방울 모양의 일러스트를 4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할건데요. 이거를 왜 알아야 하느냐?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물방울을 쉽게 그려낼 수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하기에 앞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큰 규격이 아닌 40 곱하기 40 픽셀 크기의 도면을 만들어줍니다.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줄 선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썸네일에 나온 첫번째 물방울을 그려볼건데요. 사각형 툴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플러스 작은 따옴편을 눌러서 이렇게 그리드를 표시해줍니다. 그 상태로 가운데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면과 3개의 선을 반전시켜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UI가 너무 작아서 저는 주로 이제 단축키인 Shift X키를 눌러서 빨리빨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원을 선택해주시고 다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네모랑 크기가 같은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선택툴로 전부 다 선택해주시고 옆에 보이는 쉐이프 빌더 툴을 선택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쉐이프 빌더 툴은 정말 편리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이제 디바이드하고 삭제하고 뭐 그런거를 굉장히 직광적이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모양이 나왔다면 이제 전부 선택해주시고 회전툴을 누르시고 Alt 버튼을 누르신 채로 가운데의 중심점을 눌러줍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45도를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선택툴로 전환한 상태에서 다시 Shift X키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2번 물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원을 그려주시고요. 헷갈리니까 패스를, 굵기를 조정해줍니다. 네, 굵기는 0.1로 했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원 옆에 딱 붙은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작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이 오셨겠지만 당연히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만큼 돌려주시는데 저는 45도는 조금 노잼이니까 이제 좀 바꿔서 이게 너무 높으면 또 이상해지고 하니까 네, 이쯤 할게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 5키를 누르시거나 여기 반사 툴을 선택하셔서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커피를 눌러주시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Shape Builder 툴 Shape Builder 툴을 사용한 다음에는 항상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확실하게 없애주도록 합니다. 이때 가급적 선택 툴을 활용해서 없애주도록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오브젝트만 잘라냈 다음에 이렇게 제자리에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완성이 됐고요. 바로 세 번째 모양의 물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적당한 길이의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적당한 굵기로 한번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폭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이 폭 도구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도구인데 단축키는 Shift W로 보시는 바와 같이 패스의 일정 부분의 폭을 저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게 너무 아래로 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패스 상태의 이 오브젝트를 면으로서 다루기 위해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서는 오로지 원만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원의 윗부분에 있는 점을 직접 선택해 주시고 코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물방울 같은 모양이긴 한데 아직 약간 납작한 모양이 됩니다. 직접 선택해서 올려주시고요. 이쯤이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는 양쪽의 점을 각각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핸들을 시프트를 누르신 채로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앞에 모든 방법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운 물방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방울 그리는 네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들께 그저 물방울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물방울 일러스트 하나 그리는 데에도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